또 시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4월은 무언가 설레고 화사한 어떤 느낌이 막 아무튼 막 그런 막 그런게 막 있어요. 그쵸?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아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뜻함이 또 따뜻함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전국에 또 만발했고요. 꽃망울처럼 우리 사람들도 제가 살람이라고 썼네요. 이슬람 말도 아니고 살람. 꽃처럼 또 화사한 모습으로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이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도 또 이제 제법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4월도 누군가와 그 화사함을 만끽하는 4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김현준의 점심데이트 출발합니다. 비틀즈의 I will 들으셨습니다. 흔히 얘기해요. 비틀즈의 5대 명반 중에 하나인 우리 더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I will이었고요. 이 앨범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 노래도 이 화이트 앨범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노래가 짧아요. 이 노래가. 그쵸? 근데 굉장히 좀 이 봄이랑 또 잘 어울려요. 그쵸?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노래 가사를 맨날 듣기만 했는데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만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좀 웃겼어요. 저는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 제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좀 모르지. 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쵸?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언제 얘기할까 한번 보자. 홀로히 외로운 일생 동안 당신을 기다리며 살까요? 뭐? 일생 동안 당신을 기다리며 살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전 그럴게요. 말이 안 돼. 이거. 그럼 만약에 그 여자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예스했어. 그러면 이거는 완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놓겠다. 넌 혼자 살아. 나는 누구랑 결혼해서 살다가 힘들면 너한테 잠깐 갈게.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사가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인 우리 비틀즈의 아이미를 같이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바로 두 번째 곡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 곡은 우리 교육팀에 우리 양미팀장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처럼 살지 마시고 얼른 양미팀장님은 빨리 좀 만나서. 빨리 만나세요. 지금 충의금 한 달에 5천 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만나시면 제가 그 충의금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바로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우리 곧 내한 공연으로 옵니다. 우리 존 메이어의 Bold as Love. 네, 5월 6일 날 이제 첫 내한 공연을 갔습니다. 우리 존 메이어의 Bold as Love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 친구가 77년생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음악이 들으시면 뭔가 좀 꽉 차있다는 느낌인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기타를 굉장히 잘 치고요. 네, 작사, 작곡도 굉장히 능한 친구입니다. 어, 77년생이면 저보다 3살 많으니까 38이네요. 38. 근데 그래미를 벌써 8장의 앨범을 내놨는데 그래미를 지금 7장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제가 무슨 장, 홍보대사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사운드를 전해드리고 싶은 음악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친구의 음악이. 네, 근데 그게 다 전해졌나? 네, 좀 아쉬운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네, 존 메이어의 Bold as Love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벌써 세 번째 곡이 오늘은 신청곡이 많아요. 네, 어, 누가 신청해주셨는지는 노래가 끝나고 네, 알려드릴게요. 네, 세 번째 곡은 우리 이한철과 박새별 양이 부른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네, 우리 이한철과 박새별이 부른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으셨습니다. 자, 이한철 목소리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전에 불동멘션 음악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사랑을 얘기하는 이 목소리 참 두 보컬이 참 잘 어울리죠? 네, 이 곡은 우리 작치, 작치, 작업치료팀에 우리 김서은 팀장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입니다. 네, 손에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네, 우리 남자 손도 좀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거리를 좀 활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만 가지 마시고 네, 한 번, 한 번 또는 빠진다고 뭐 버립니까? 뭐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가끔 이제 교회로 좀 드라이브도 나가시고 네, 옆에 누구 좀 태우고 네, 쿠퍼에 누구 좀 태우고 좀 다니세요. 네,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되셔서 저도 참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우리 3월이 올해는 이렇게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한 공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지금 야구가 작년보다 좀 빨리 시작이 됐거든요. 네, 3월 달에 개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관 팀도 자, 이제 경기를 시작했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경기가 열려요. 네, 혹시 저희 배제고등학교에서 5시부터 해요. 네, 혹시 응원 오실 분들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응원 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야구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졌거든요. 네, 졌는데 제가 올라가서 투수로 던지다가 홈런을 맞았어요. 홈런을 맞았는데 야, 이게 제가 침공이 와아악 넘어가 넘어가 이렇게 막 엄청 날아가요. 막 날아가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훌쩍 넘어가요. 네, 그 뭔가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뭐 무언가 그런 기분을 뭔가 느끼고 싶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 보면 좋은 기분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야구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야구장에 가면 또 맛있는 먹을거리와 함께 네, 신나게 스트레스도 푸실 수 있고요. 네, 아 정말 좋은 날이네요. 정말 뭐든지 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참 자, 그럼 네 번째 곡 갈까요? 우리 네 번째 곡 역시 우리 작치 오늘 작치의 날이네요. 네, 데이 오브 작치 네, 우리 누가 신청을 해주셨는지는 네, 역시 끝나고 알려드리고요. 네, 우리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대 들으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은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대 들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곡 역시 우리 작치에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네, 작업치료팀에서 네, 우리 작업치료팀에 우리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죠? 우리 김서훈 팀장님 계시고 지금 두 번째가 정수현 선생님이고 세 번째가 김나예 선생님이고 네 번째가 또 누구지? 누구죠? 네 번째가 하여튼 막내 선생님 한 분 더 계신데 부산에서 오신 우리 아, 이름이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조일란 선생님 이렇게 네 분 맞죠? 네 분? 네, 이렇게 네 분 네, 오늘 작업치료팀의 날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아, 이지은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기아 타이거즈를 사랑하시는 이지은 선생님 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우리 스탠딩에그의 사랑한대를 우리 이분들 중에서 우리 김나예 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한대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 있겠죠? 누구한테?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누구한테 듣고 싶은 사랑한대 사랑한대 사랑한대! 이게 얘기 톤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네, 박피디님이 듣고 싶은 톤은 어떤 톤인가요? 박피디님 방금 사랑한대 네 왠지 이 말을 얘기한 사람의 그 이미지는 안경을 쓰고 반팔 폴로티 그 위에까지 단추 다 채우고 왠지 면바지에 그 폴로 바지에 왠지 너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네요. 네, 하얀 운동화를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대라는 그 말톤이 어떤 톤이 제일 좋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걔가 너 사랑한대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위트있는 장난식?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이게 농담이야? 그렇게 들었을 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얘기를 이제 지금은 네, 다른 사람한테 저는 들으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애기들 애기들한테 네, 네 듣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뭔가 저는 또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요. 근데 예전에 그 설레임을 또 느껴보고 싶어요. 네, 누가 나를 사랑한데 아니면 누가 나를 좋아하는데 이런 설레임이 네, 사실 좀 잊고 삽니다. 진짜 잊고 사는데 뭔가 정말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감정 어떤 꼭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다시 한번 생겼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그 설레임들을 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생각나는 건 가족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은 걸 또 줄 수 있을 때 많이 주세요. 네, 아마 나중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사랑을 하려면 요즘에는 또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꾸미시고 여자분들도 화장도 하시고 네, 자기를 좀 예쁘게 가꾸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모습이 아마 가장 예쁠 겁니다. 네 자, 우리 벌써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네일입니다. 네일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밴드 네일의 우리 새 앨범이 나왔어요. 이 앨범이 아마 시리즈 앨범의 완결판이에요. 네,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친구들 CD를 봤는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두 장의 CD로 되어 있고 정말 갖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아마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도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죠.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 네,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한 곡 더 들어도 되나요? 그럼 유튜브로 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박PD님이 마지막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원래 루시드 폴의 곡인데요. 오늘 제1의 빛이 다시 불렀어요. 네, 우리 걸어가자라는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나만 하는 방송, 저만 듣는 방송 나만 듣는 방송, 내가 마음대로 하는 방송 김현준의 점심 데이트 네, 5월 달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걸어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